렌즈를 넣어서 주셨네요 편유광경 정말 이렇게 렌즈를 넣어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이건 유일한 거잖아요 이게 또 매력이 제가 이렇게 이쪽은 제가 잘 못 가꾼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지가 않아요 이런 게 또 매력인 거 같아요 약간의 보람이 느껴집니다 모든 분들 2021년에는 정말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건강한 쿠폰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저 안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잘 쓸게요 한글자막 제공